미쳐 의자에 앉아계신 주민여러분 관광객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세 빙호와 만리장성 후진따오 짝전 시진빙덩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하이 조꼬맛데 구다사이 시모나새끼 따봉주스 카니발 페스토럴 브라질 치밀뽕 리밀뽕 가세뽕 황까이 밥까이 베트남 에이시밀란 인테밀란 치즈어 페스토 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베니따브로 개척 아우디 베니 인청와디 독일 엔더 틀린 오렌지 분당 히딩클럽 네넬란 너 나이스 미쳐 헤보구 타입 하우두유토 땡큐 찰려 격례 참 거지는 거지같이 보지 마시고 그래도 이렇게 10개국 정도를 외워가지고 다닌다 지금 박수 친 사람들 지금 내 인사바를 바로 알아들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박수를 치지 지금 박수 안치고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 뭔 말인지 앞에 박수를 치지 도대체 말퀴를 알아보야지 뭘 알아 먹을 줄 모른디 아니 아까 박수 쳤을때 그때 제가 지금 혼자 치냐 가령이 좀 오믈리시오 불알이 좌쪽으로 사천리시오 해 사람이 남자들한테 그 위치가 있어 좌쪽으로 쏠리면 좌지 이상해 듣지마 좌지 우측으로 딱 쏠리고 있으면 우지 이것이 위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서지 좋단다 이것이 밑으로 딱 내려다보고 있으면 죽었지 남자들에게 위치가 다 틀려 지금 이 자기 물건이 어디로 아까 오빠가 말만 쓰라 자기 앞다리 물건이 어디로 가리나 한번 만져보시오 이것이 지금 서가지고 있으면 다 벤테들이오 벤테들 앉아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특히 이럴놈빠랑 노곤노곤하게 지금 축 쳐져가지고 지금 한번 만져볼봐 이럴놈빠랑 오늘 저녁에 밤에 판매할 때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노래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해 봐라 근데 야 야 니는 몇 살이냐 아우 니 여기서 노는게 안 돼 니는 저기 가야되네 무슨 놈들이야 무슨 놈들이야 니가 배워봐야 뭘 배우고냐 이 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뵐 소릴 다 했다 야 근데 이 아가 여기서 말퀴를 알아들으면 지가 까진겨 나는 물어요 우리는 내별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우리 여장새들 여기 와가지고 가시네가 많이 까졌네 싸가지가 있네 없네 이러면 우리 거지 세계를 찾아오는 부신들은 다 마음이 얇고 착하시고 또 저기 원적 뭐 부자도 아니고 그냥 부유청 이런 죄이 때문에 항상 즐겁게 서점에서 불러오는 거지 여기서 우리한테 뭐 교양을 받고요 교육을 받으러 왔고 강의를 들으러 왔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은 한쪽 개를 듣고 한쪽 개를 흘러버리면 돼 아 조용히 조용히 아우 시끄러 죽은데 그냥 야 이거 커피샷 끊어버려야 시끄러 사는 거 커피를 뭐 조용히 먹어 조용히 내가 나가? 그럼 내가 저쪽으로 갔어야 돼 뒤로 아따 우리 커피 소리 엄청 크네 저 하늘에 별을 찾아도 우리 하나 하고 우리 채민이 나와서 쇼하게 우리 날도 추운데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빨리보고 가지 그여 안 그여? 잘못하면 안 돼 사람을 얼굴로 쳐다보고 판단하지마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도 남작한 게 엄청 복잡한 대디여 사람이 얼굴이 커지고 이 직업이 커지라 그렇지 요것은 청와대 식당 입맛이오 쪼봐봐라 이 오빠는 진짜 내일 한 번 따먹고 싶어 그런 눈빛이오 저도 안 먹어 괜찮지 오빠 저 하늘에 별을 찾아 송 스파크 파워